코로나19 집단 감염 때문에 코어트 격리 중인 계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담 병상 배정과 이송은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상담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보호기관 등 관계시설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을 올 연말까지 지속합니다. 지난해 지역 소비와 생산 유발 효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들이 저마다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전, 경제, 도시 대창조를 키워드로 삼은 부평구의 신년 계획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계양구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새해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부터 해당 계양구 요양병원 건물이 현재 동일 집단 격리, 코어트 격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돼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난 2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5일 오후 5시까지 관련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선 지난 3일에는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4일에는 4명, 5일에는 오후 5시까지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3일과 4일에는 같은 건물에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에서도 확진자 2명이, 각각 1명씩에서 2명이 나왔거든요. 방역 당국은 요양원 확진자가 요양병원에 있는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네, 요양원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코어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는 몇 명의 확진자가 남아있습니까? 일단 5일 낮 1시 기준으로 확진자 15명, 그리고 비확진자 40명, 직원 18명 등 모두 7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15명에 대한 병상 배정은 완료가 됐고요. 순차적으로 이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5일에 추가 확진된 3명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격리됐던 비확진자였거든요. 그래서 격리된 시설 내에서 교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계양군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2, 3일에 한 번씩 검체 검사를 하고 있고 잠복기로 인해서 지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이번에 양성 판정이 나온 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부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와는 또 다르게 병상 배정이나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양구보건소가 중대본의 지원 인력을 요청했어요.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당초 계양구보건소가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 인력 지원을 요청을 했고 중대본에서도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의 확진자 격리가 지금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일 오후 5시까지 확인해본 결과 중대본 의료 인력은 아직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중 한 집단을 모두 외부로 이송시키고 집단 간에 격리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계양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일부 확진자가 지금 이송되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건물에서 격리되고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교차 감염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시설에 머무르지 않게 시급히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계양구 요양병원 추가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김진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계양 요양병원 등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우선 5일과 6일 이틀간 인천 구치소의 수용자와 직원 등 2,4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할 방침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의료인과 간병인들이 얼굴 가림막과 장갑, 수술 가운을 일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계양 요양병원 집단 감염은 취약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학대 관련 상담 역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방임과 학대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서울 양천구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만 5천여 건이던 전국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올해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초동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경찰과 협력해 처리하고 사례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우려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되는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떤 뭔가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무차별한 폭행부터 방치까지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빠른 신고와 대처만이 아동학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 가운데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나서고 있습니다.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새해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열차가 운행 도중 또다시 멈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5일 오후 2시 30분쯤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골드라인 열차가 풍무역에서 멈추면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승강장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측은 오후 2시 50분쯤 장애 복구를 완료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포 골드라인은 지난해 12월에도 운행 중이던 차량이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화폐가 비대면 시대 주요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도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1,800억 원이 발행된 김포페이는 올해 연중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200억 예산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세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포페이 발행액은 2년도 채 안 돼 1,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눈에 띕니다. 김포페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19만 명을 넘어서 1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가맹점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김포시가 추산한 김포페이의 생산 유발 효과는 1,200억 원. 음식점, 숙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가장 많은 파급 효과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전한 금액을 실제 소비에 사용한 비율도 90%에 달했습니다. 사용액이 줄어든 신용카드와 달리 김포페이는 이용액이 늘면서 소비 진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김포페이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뭘까?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이유도 있지만 10% 할인 혜택이 주요했습니다. 당초 김포페이 할인율은 6%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인 혜택은 1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런 혜택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김포시는 2021년 연중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예산도 더 투입됩니다. 올해 김포페이 지원에 투입되는 김포시 예산만 201억 원입니다. 김포시의 올해 목표는 1,925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 겁니다. 연중 10% 할인 혜택이라는 날개를 단 김포페이. 새해에도 뜨거운 관심 속에 당분간 몸집을 키워나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지체처들이 저마다 신년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평구의 신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평구는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대응팀도 신설하는데요. 또 굴포천 복원과 부평 11번가 등 주 현안 사업 역시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평구의 올해 구정 키워드는 안전과 경제 그리고 도시 재창조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도 올해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평구는 감염병 대응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14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해 기초역학조사와 환자이송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부평 지역 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만 원씩 모두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의 2차 보정금을 3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보정금 지원 사업도 이어갑니다. 부평구는 지역 핵심 개발 사업인 부평 11번가와 굴포천 복원 역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3월 착공할 계획이며 부평 11번가 사업 역시 오는 6월 혁신센터의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구정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 경제 그리고 도시 재창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계획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서부권을 잇는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5일 최근 현대의 건설 등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홍대 원종선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홍대 원종선 계획 구간에 대장지구까지 추가로 연결하는 17.8km 노선에 대해 올해부터 적격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거쳐 홍대 원종선의 대장신도시 연장이 결정될 경우 오는 2027년 이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1분기 경기를 불황 속에서도 다소 희망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제조업체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했는데요. 올해 1, 4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5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100에는 못 미치는 수치인데 지난해 4, 4분기 수치인 62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양산성 복원 사업과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여나가고 서운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발판으로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천 경제를 이끄는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육, 안전,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